제인 도우의 선물 튜비어 나타나셨군, 제인 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건 평안하셨나요, 동박사님? 여긴 어쩐 일로 지구 정복은 언제 하는지 궁금해서 오셨나? 동박사님은 정말 눈치도 빠르시지 지구가 은근히 크거든 제대로 정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혹시 제가 돕는다면 더 빨리 끝나진 않을까요? 저런, 선물도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뭐, 선물도? 저거는 자기장파 발생장치 자기장파 발생장치라 이거면 그걸 완성할 수 있겠군 흐흐흐흐 딩 vitae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아주 특별한 물건들을 빼앗아 올 기회 어떠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 여기에 모여 있나? 하하하 얘들아, 힘들지? 좀 쉬면서 어? 설마 다들 아직까지 훈련 중인가? 기특한데? 에라야! 우회야, 우회! 누가 잠자는 자자의 코트를 감히... 헤라야, 여태껏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대가들! 게으름뱅이들 같은이라고! 으흑 무슨 일이지? 소령님! 지금부터 저 게을러 터진 녀석들! 긴급 재난 대비 훈련 좀 시켜야겠어요 음... 또 놀다가 걸렸나 보군 좋아, 그럴 때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어떤 걸 원하지? 과 산 Corps 화 산 폭 발!!! Dodge senses 갑자기 왜 이러지? 뜨겁 Economy 뜨겁 뭐가 좋을까요? 음, 나한테 맡겨 으아악! 잡았다요! 맞고! 잘못했어요! 얘기는 들었다 훈련장에서 딴짓이라니 다들 배짱도 좋군 그래도 소령님 요즘 계속 이겼잖아요 맞아요! 꼭 깡통들이 약해진 것 같아요 태우야, 그건 우리가 강해진 걸지도 몰라 악당이란 건 언제나 부지런히 쉴 틈 없이 나쁜 짓을 하니까 악당인 거다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지 그런 악당을 막으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훈련해야 합니다! 알면 됐다 자, 그럼 갑자기 움직임이 훈책됐습니다! 음, 거봐 진짜 부지런하지? 어제 그랬다니 정말이야? 으아악! 으아악! 두 대나 나타났군 부탁해도 될까? 하아악! 실력 발휘 좀 해야겠네요 그럼 지오메카, 출동! 아라라라라! 마그네틱 파일드! 샤크본길, 출동! 아아아! 으아악! 으아악! 저기 와라! 마그네틱 파일드를 꺼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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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깜깜깜습쌤! 으아악! 멈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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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섯 대! 예! 이겼다! 음료수는 내꺼! 너희들! 거기 놀러 간 거 아니거든! 어, 어... 그럼 이제 가볼까? 이 정도쯤에 한입거리지! 와, 랄랄라! 기다렸습니다요, 이 쌩기들! 조대형 마그리틱 파이딩! 후아! 엇, 뭐예요? 아, 랄랄라! 다 걸렸습니다요! 배어박사님, 마무리를 지어 줍시오! 알았사! 견고했잖아! 비슷한 적이라고, 방심하지 말라고 말야! 라프토르 솔리드 브레이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속 싸우시겠다 랍토르 지오메카 워리어 낸신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